그래, 박진아 내 아들 박윤강이다 내 누이를 노비로 팔려다니게 만들어 놓고 내 아버지를 저 백사에서 죽이고도 내 아들 박진아 내 아들 박진아 그래, 몇 놈 더 키워놓을 줄 알았다 아무 원한을 뿌렸으니 이들도 대비를 해야겠지 절대 안 뛰어다니 내 아들 박진아 너 뭐야 사れ다니게 만들어 놓고 내 아들 박진아 가위 왜 나와 나는 여기 가윤가 어느 정도 부인은 애가 있lair 아무리 연하의 이름을 말해도 나는 박윤관이 아니오 박윤관이 아니오 그 자리를 부린 잔 또 누구냐 그 자리를 부른 잔 또 누구냐